안녕하세요. 시사일본어학원 일본미대입시반 전임강사 이은정입니다. 올해는 시사일본어학원과 비다이 미술학원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미술대학 합격이라는 학생들의 꿈을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서포트하고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단연간에 걸친 시사일본어학원만의 노하우와 일본 미술대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높은 합격률로 유명한 비다이 미술학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올해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수업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전에 제작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면서요. 자세한 사항은 이쪽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사일본어학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사일본어학원은 일본어와 관련된 종합학원인 한편 미술대학에 대한 강좌는 물론 이거니와 문과 이과대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강좌들을 두루 갖춘 일본 유학에 특화된 EJU 플랜이라고 하는 코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성향이나 실력,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서포트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시사일본어학원만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EJU 플랜에서는 지금까지 약 3천여 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고요. 매년 500여 명 정도의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약 30여 명 정도가 미술대학 합격생들인데요. 그중에서는 무사신호 미술대학, 타마, 도쿄조영, 그리고 조시비, 니혼대와 같은 5대 미술대학은 물론 이거니와 교토조영, 교토세과, 오사카 예술대학과 같은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서도 합격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입이나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합격생들도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학생들이 일본 미술대학을 지망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사일본어학원에서 일본어를 그럼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일본어를 준비하시는 분은 입문 반인 입보, 입보 단계 과정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수업은 매일 평일 반, 그리고 주 3일 반, 토요 반, 일요 반이 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이 입보, 입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일본어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이 완성이 되게 되겠고요. 이 과정을 수강하신 이후에는 크게는 시험대비 코스와 회화 코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시험대비 코스를 말씀을 드리면 독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일본어 실력을 업 시킬 수 있는 세컨드 스텝이라고 하는 강좌를 수강하시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 이재유 300반, 기술반, 그리고 JLPT반으로 나누어서 수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컨드 스텝이라고 하는 강좌를 수강하신 이후에 이재유 300반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 3월부터 일본 미대를 준비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조금 집중적으로 단축이 된 집중 코스가 별도로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인데요. 기술이라고 하면 이재유 시험에서 쓰기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50점이 만점인 시험이고요. 보통 이제 35점에서 40점 정도는 받으셔야 하는 시험입니다. 소노문이 필요한 학과를 준비하시는 학생이나 기술 점수가 포함되는 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들 대표적으로는 교토조형이 기술 점수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수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JLPT가 단계별로 과정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회화 코스인데요. 이 회화 코스는 입보 입보 과정이 끝난 이후에 시험 대비반 코스와 병행해서 준비하실 것을 일반적으로는 권해드립니다. 이재유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청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듣기와 말하기가 연동되어서 함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공부를 조금 해두시면 듣기 공부에도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에 기본적인 일상 회화가 가능하시면 본인의 생각들을 말로 표현을 할 때에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화는 준비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일본 미술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드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미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이재유 시험과 JLPT 시험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재유 시험은 6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시행이 되겠고요. 보통 1차 대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6월 시험까지 유효한 점수를 내셔야만 합니다. 보통 교토조형이라든지 도쿄조형과 같은 경우는 2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셔야 하겠고요. 무사신호대학이라든지 타마 미술대학 같은 경우는 280점에서 300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미술 실력에 따라서는 이런 점수가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점점 높은 점수대를 학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획득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이재유 점수라든지 JLPT 시험 점수가 필요치 않은 학생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일본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지망이유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학한 이후에 학업을 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본어 실력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이재유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지망이유서와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저와 1대1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지망이유서 면접과 관련된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미대를 지망하게 되는 이유라든지 학교,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 재학 중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졸업 후에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주어지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만의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으면서도 입학하고자 하는, 유학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의가 담겨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합격하기에 유리한 어떤 고지에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과 같은 경우는 학교별, 학과별로 뭔가 질문을 하게 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난이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지망하시게 되는 학교, 학과별로 저와 함께 상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과에 따라서는 포토폴리오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으실 텐데요. 포토폴리오도 저와 평소에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것들과 관련해서 모두 다 일관적이게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토폴리오를 일본어로 뭔가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와 함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망이유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유 플랜 중에서도 일본 미대 입시반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유 시험, 제1BD 시험 일본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시험들은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서 그 유효한 점수를 만들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응이 가능한 집중 코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3월부터 일본 미대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계신데요.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코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소수 정예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의 학생들의 어떤 상황이나 레벨에 맞는 어떤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유 시험이 끝나고 나선 JLPT N2, N1 정도를 학생의 레벨에 따라서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이재유 시험을 준비하시면서도 JLPT를 염두에 둔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유 시험을 준비를 하시지만 JLPT까지 포함한 조금 종합적인 일본어와 관련된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도 일본 미대 입시반의 어떤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비다이 미술학원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망이유서나 면접을 준비하면서 조금 안타깝게 여겨졌던 부분이 한국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에서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나 혹은 일본 미술대학을 졸업하신 선생님과 일대일로 과외 형식으로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 마지막 단계인 면접에서 저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들이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라든지 실기라든지 혹은 그들이 지망하는 학과 등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과는 맞지 않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일본 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학원에서 준비하시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비다이 미술학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학원이기 때문에 미술은 전문성을 갖춘 비다이 미술학원에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대학은 학과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뽑지 않기 때문에 학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잘 매치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다이 미술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충분한 단연간의 어떤 경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칭도 충분히 잘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본 유학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반드시 전문학원에서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일본호학원의 위치는 강남역에서 3분 정도의 거리 그리고 비다이 미술학원에서도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 오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시사일본호학원과 비다이 미술학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잘 키워서 합격이라고 하는 열매를 꼭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